개념 196번, 역함수 구하기입니다. 함수 fx의 역함수 x는 f 역함수 y에 대해서, x, y를 서로 바꾸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시를 해주면, 그것이 함수 fx의 역함수, f 역함수입니다. 자, 그걸 구할 때 어떠한 순서로 구하는지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이거 되게 중요하죠? 개념 195번에서 했습니다. 먼저 원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구한다 하더라도, 수학에서 함수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, 그렇죠? 두 번째 보겠습니다. y는 fx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그것을 x에 대하여 푼다? 무슨 뜻이냐? 식의 모양을요, 원래는 y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던 걸, x는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? 자,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 x와 y를 서로 바꿔서, y는 f 역함수,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함수 f의 치역이,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던 함수 값들이 반대로 가는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f의 원래 정의역이, 즉 화살표를 보냈던 집합이 뭐가 된다? 화살표를 받는 치역이 된다는 겁니다. 이어서 역함수의 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념 체크, 함수 y는 3x 플러스 5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. 이 식을 x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? 그럼 어떻게 해요? x가 붙어 있는 것만 빼고, 혼자 있고 싶어요. 모두 나가주세요. 해서 이쪽으로 다 넘겨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y 마이너스 5가 3x다. 근데 x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? 혼자 있고 싶어요. 모두 나가주세요. 그러려면 3으로 나눠줘야겠죠?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, x는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5다.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정리가 다 된다면 어떻게? x랑 y랑 위치를 바꿔서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y는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5다. 이것이 바로 원함수의 이름이 만약에 f였다면, 이것이 바로 f 역함수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